지금 현지에 있는 제주도에 우리 어민단체 최호진 사무처장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도도 어떻습니까? 폭풍전야입니까? 지금 제주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먼저 저는 어민단체의 사무처장이 아니고요. 농민단체 사무처장이고 지금 후쿠시마 해고연수 반대 범도민회의 집행위원으로 있습니다. 아 네 범국민 집행위원의 집행위원이요. 네 네. 제주도 상황은 지금 일본 해고연수 해양특위 계획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이렇게 어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정부와 지금까지 일본을 계속 대변만 하고 우리들 이제 국민들 여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민들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대변자 역할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그 이제 뭐 수산업자 또 해녀 지금 얘기하신 농민 제주도 도민들은 이번 사태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벼랑 끝에 섰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은 바다와 관광 이걸로 해서 경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어민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답답한 심정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벌써 그 어선을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선도 지금 반값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지금 해녀분들도 이제 생계를 직접 이제 걱정해야 되고 상황이 지금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초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주도에 관련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관광업 다 유관산업 아닙니까 제주도는 생계가 앞으로 생계 자체가 그건 이제 생존 자체죠. 이 문제가 절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지만 이거는 생존권 문제이다 라고 저희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정부에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정부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어업 쪽에 연관된 이런 장사하는 소상공인들도 전부 다 이제 식당을 수산물을 취급하던 식당이 이제는 뭐 육고기로 이제 바뀌거나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무는 그 배까지 지금 판매하려고 그런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현지에서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정보와 소식을 들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미가 평영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로 제주도 남쪽의 공해바다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타격이 바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해류가 돌아오면 지금 냉각수가 아니라 원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핵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에 있어서 관련 수산업이 생존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라든가 과학적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제주도 분들이 이런 판단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민들이나 거의 어민들과 근접해서 다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류나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해유성 어류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해류성 어류요? 네. 해유성 어류. 이렇게 방어나 이런 것들이 일본 해역에서 제주도 해역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이런 어류들을 과연 먹을 수가 있는가. 해류가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류에 대한 이런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거기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핵물질로 오염된 그 어류들이 결국 제주도라든가 남해 쪽으로 돌아다닌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해유성 어류는 다 있으니까요. 그것이 제주도에서 걔네들이 또 내려와서 플랑크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의 바다를 완전히 핵물질로 오염시킨다는 것. 그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먹이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고식자 어류 중에서 저희가 먹는 그런 어류들도 있거든요. 여기 인근에 사는 어류가 아니고 이제 일본 해역을 왔다 갔다 제주도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저기 먹이 사슬을 이뤄나가는 그런 어류를 저희들이 이제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 거죠. 최우선적으로. 그래서 어민들이 그만큼 큰 타격을 이을 거고요. 제주도 해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 많고 한평생을 해녀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해녀분들도 해녀분들은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천상 바닷물을 어떻게 보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명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뭐 수산물을 잡았다고 해서 지금 전국민들을 거의 80%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80% 이상이 이제 수산물을 섭취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해녀분들도 이제 막막하죠. 자신들이 이제 생명의 지장을 느끼면서도 바다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채취해와도 판로가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해녀분들은 더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관련해서요. 제주도 어민들이라든가 해녀들이라든가 관련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항의와 진정을 또 시위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관련 부처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뭐 대책은 뭐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어민들을 상대로 이런 뭐 괴담이다. 네. 해군수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에 대한 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괴담이니까 그거를 일체해 빚지 말아라. 그리고 수산물에 피해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제주도는 청정해역이니까 믿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홍보 위주의 전략을 폈어요. 그래서 지금 어민들도 뭐 속으로는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말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반대 입장을 약간 누그러뜨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방류한다고 발표하고 오늘 방류한다고 하니까 직접 이제 이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도에서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해 지금까지 강력한 반대 의사를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일본에도 항의해라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제주도정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제주도 도지사라든가 제주도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목소리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뭐 요번에도 제주도 한 바퀴 돌면서 해군수 반대다 하면서 도보 행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표업계에 의한 행사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런 형식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이런 반대 의지를 정확히 밝히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민심을 이렇게 대변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런 행동을 하고 하니까 네. 그 제주도 도지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민주당 수석이잖아요. 그 사람? 뭐 제주도지사람도 지금 뭐 3단계 경제 단계로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이런 움직임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일반 해수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어민들이 피해 뭐 그다음에 사후 대책을 얘기하지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사포명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사후 대책은 어떤 걸 내놨습니까? 검사를 강화한다 뭐 그런 정도 수준인가요? 거의 그 정도죠. 사후 대책이. 뭐 검사 강화 그다음에 수산물 홍보에 주력하고 뭐 그런 수준입니다. 거의. 일본만 해도 말이에요. 처장님. 기시다는 7천억인가의 피해 기금을 조성해서 일본 어민들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네. 지방정부나 한국의 중앙정부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죠. 지금요. 이 정도라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그런 거를 이제 뭐 만들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어민들이 어민들의 앞으로 평생 뭐 이거 30년 방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과연 만들어줄 수 있는가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을 사용하고 또.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제주도의 도민들 전체 생계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관광 분야라든가 지역 경제 이런 부분들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도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제 일본 해군소가 해양 투기가 되면은 네. 제주도에는 거의 재앙 수준이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재앙 수준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업은 거의 다 이제 포기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은 제주도가 바다를 보고 산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바다가 오염되고 하면 과연 그 바다를 보러 올 것인가 네. 그러면 관광업계에도 그만큼의 큰 타격을 입을 거고 그러면 여기 지금 제주도 경제가 농업, 관광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뭐 공단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천혜의 자연을 먹고 사는 이런 제주가 해군소가 방류돼서 이제 바다가 멍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 제주도민이 이제 뭘로 버틸 수 있는가 버틸 재간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앙이다라고까지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해군소 해양 투기를 철회를 하고 만약에 방류가 오늘 뭐 1시에 된다고 예정이 돼 있다고 하지만은 방류를 중단을 시켜서라도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포 속에서 재앙이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1시가. 그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제주도 도민들하고 오늘 이제 방출이 되면 핵폐수가 바다로 나오게 되면은 네. 제주도 도민들 정부에서는 안 움직이니까요. 제주도 도민들과 심의사회 단체.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향후에? 저희는 뭐 이거 방출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를 해왔지만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방류가 강행된다면 일단은 방류가 되더라도 일단 중단을 끝까지 시켜야 된다고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네. 1차 투기 2차 투기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 보니까요. 네. 저희가 뭐 정부 예산으로 어민을 살리겠다. 뭐 제주 경제를 살리겠다 해도 과연 살릴 수 있는가. 네. 그걸 살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는 것만이 다른 방법 없고 그거 하나만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싸워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중단시키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설한다든가 유엔이라든가 국제 중국하고 러시아나 이런 데 연대해서 일본에 극적으로 항의한다든가 아니 모든 일본 수산물은 앞으로 투기하는 한은 절대 수입을 금지한다든가 반대 항의를 한다든가 선구소설을 한다든가 뭐 이런 액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이런 걸 하나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계속 할 거고요. 이것이 지금은 사람들이 혹시혹시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방류를 한다니까 또 더 큰 문제로 사람들이 직접 이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요구는 더 커져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네 가장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최우선이고 우리나라의 돈으로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이거를 메꾸기에는 턱없이 얘기도 안 되는 거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방법은 딱 하나 해양투기를 중단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에도 시간 내실 때 저희들이 우리 처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연결해서요. 생생한 제주도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중앙을 넘어서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제 29일 날 일본 제주 일본 총정사관 앞에서 도민들과 함께 또 대규모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상 시위도 한 번 하시지 않았나요? 해상 시위도 했습니다. 도민들 위주로 해서. 알겠습니다. 뭐라고 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공포에 입각한 제안이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용어 같습니다. 처장님 고생하시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blesses clairement. 안녕. Netto. أ게. gamma. charges. 곳